할 줄 아는 건 게임밖에 없는 남편 덕분에 이번 달 생활비도 적자입니다. 하지만 초긍정적인 사람이죠. 깜짝이야! 남편인 존은 열심히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딴 곳에 정신 팔려 있는 앨리스 쇼핑? 이 와중에 쇼핑이라니 이 집 통장이 괜히 마이너스가 아니군요. 천사 소녀 네티 뺨치는 실력 천사 소녀 네티 뺨치는 실력 적자 생활비를 메우려고 맞벌이를 시작하려는 앨리스 그 때 아니 이게 웬 돈? 고통을 느끼면 주전자가 돈을 뱉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집안골에 깜짝 놀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앨리스 팩폭으로 대답하는 존 소리가 찰지군요. 무슨 일이야? 와.. 저걸.. 존은 남은 한쪽이라도 지키기 위해 주전자를 가지고 튑니다. 그래서 주전자 가격은 얼마죠? 결국 존은 주전자를 팔지 않고 고통페이를 좀 더 벌기로 약속합니다.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데 갑자기 모으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선빵 그러게 왜 티비에 들고나가서 다행히도 주전자는 지켰으니 차도 사고 보석도 사고 집도 삽니다. 갑자기 부자가 된 친구가 부러웠는지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는 새끼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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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.. 아리.. 드 allt coral. 아리.. 아리.. Viej도 shading! 돈 tanto.. 이 어홍 일irst생.. 멀쩡하다네요. 그러던 어느 날 굳이 자기 자신 말고 주변 사람이 다쳐도 돈이 나온다는 걸 발견합니다. 그때부터 그 둘은 그러다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까지 보입니다. 라고 말하는 말inski, 모든 멀쩡하여 tavalla 그리고 다시 한 명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이틀에는 한 명라를 지켜봐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틀에는 한 명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리고 이틀에는 한 명을 지켜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Alice, could you just stop and listen to yourself for a second? 골룸? 앨리스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존 앨리스가 이상해진 걸 느낀 존은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. 뭐 좀 더욱! 박수해가 어때요? 아니예요. Gewitter. 아니예요. 분명히 죽이오! 아니예요. 그럴 때คิด. 매직 티팟은 2012년 미국에서 개봉한 코미디 영화인데요. 제작비 90만 달러에 흥행은 6천 달러. 폭망한 영화입니다. 한국에선 1개관에서 1회 상영되어 총 50명, 최종 누적 매출액은 25만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폭망한 영화치고는 괜찮게 봤는데요.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나왔지만 뻔하다 싶을 정도의 동일한 전개와 너무 착하다 싶은 결말과 생뚱맞은 등장인물 때문에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네요. 동키무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